아 어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다음 앱을 가는게 맞을까? 야아 다음 앱 가야겠지 이거 진짜 나 이대로 못해 아 근데 가는게 맞어 가는게 맞어 저주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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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를 지금 별로 못했는데 아 내가 왜 이딴 데려 왔을까 세를 사십게 됐어 어 풀피다 호오오오 보스 잡고싶어 그냥 잊혀진 무덤 여기 어렵다고? 맵 보스보다 어렵다고 여기 맵이? 어 뭐야 이거 처음봐 이것까지 잘 오셨습니다 보석 보석을 모아 내 거미 시종을 어쩌고 해라 아 뭐라는거 무기나 주냐 아 똘킹느님님 감사합니다 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고맙습니다 어 버릴게 없는데 좋았다 저 써보자 이게 뭐야 왜 쿨이야 왜케 길어 간이 수호열줄을 설치해 길을 밝히면 빛이 오래하는지 조심하세요 어? 이게 뭐야 어머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가 다른거죠 뭐 빛을 이렇게 충전해왔야되나? 점점 작아지는데 이거 봐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데 저거 없으면 못 깬다고? 저거 쿨이 엄청 긴데요? 빛을 충전해야되나봐 이런식으로 빛 없을때만 쓰는거 같은데 써야될까 이거를 헉 깨졌어 어머 이건 안깨지는건가보다 아 이거 어렵다 어둠도 오래있으면 지속길 들어옵니다 진짜 빨리 깨는 소리네 중간중간 빛을 충전해가야되고 이렇게 없어도 깰순있다 어둡다 어후 아 이런식으로 어 저거 뭐야 벤파이어리즘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벤파이어리즘 어떻게 어둬워 어 딜 들어온다 야 빗 우와 미쳤네 나 너무 약한데 흐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어 파란색 연구가 아닌거 같애요 빨리하지 앞으로 빨리 넘어가 야 비켜 제발 정말! 마셔 살리자 빛을 빛을 노란색깔은 영국이고 파란색깔은 영국 아니란걸 알겠어 엄청 느려지네 얘네 와 너무 어려운데? 넘나 어려운데? 칼도... 나 지금 1레벨 떼주던 칼인데 이거 가위도 끼고 있는건데 야 이거 어렵다 어 저기 거기있다 폭탄있다 전기폭탄 어 여기 아니네? 어... 어... 섬광탄 이거 기절이지 이거 얘 감소함이 3단점프 할 수 있습니다 3단점프 할 필요 없는데 헤엑 11,000원? 너무 비싸다 안쓸래 75포인트를 기절시킵니다 이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출혈이 없기 때문에 저거 사면 안돼 살게 없다 3단점프는 쓸 일 없는데 호두까기도 별론데 내 칼이 넣으면 너무 쓰레기야 근데 내 칼이 넣으면 너무 쓰레기야 근데 섬광탄 랜턴 효과되나요? 뭔 소리야 안되겠지? 설마 여기 상점에 상점하시고 혼내 어디라고 들어와 여기를 니가 하하 야 이거 에반데 뭐 절대 못 깨겠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여기 진짜 어렵다 빛이 어딨어 레벨하도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도 없네 나이스 피통 호두까기 쓸 일 없어요 나이스 지금 근접공격 안했어 좋아 나이스 이런것도 나오네 핏핏핏 깨졌다 밑에 있는 랜턴 깨졌다 잠기면 뭐야 핏핏핏핏 나이스 얼음.. 얼음밖에 안써 지금 쟤 또 뭐냐 처음 보네 저기 위에도 핏 있었네 여기도 핏 여기도 핏 오케이 와 이거 어렵다 아 호두까기에 줌은 1이 있었어? 아 그래? 너무 핏 얘가 엘리트야? 엘리트라 해봤자지 나한테 안되지 얼음인데 내 얼음을 얼마나 사귀면 돼 어 저항한다 얼음 저기 얼음 저항하시면 안되는데 그 해동돼야 취..취를 들어가는 저항하시면 안되는데 저기 그거 저거 제 유일한 그 공격수단임 저장..저항 막 하시면 안되는데 그거 어어 그럴까? 뭐지 뭐지? 받는 피해 75% 가면서 투자체? 어 다행이다 너무 많이 맞으면 저항하나봐 잘 버티고 있어 그래도 여기도 어 이게 뭐야 아 아까 잠긴 잠겨있던 곳 18,000원이네 되게 많네 일단 저거 타서 어디였지?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와야돼 되돌아가다 보면 있겠지 뭐 여기다 어 불안해 어 저거 길 충전해낼거 같애 싸우기전에 오 쟨 또 뭐냐 야아 으아아아 으으으으! 죽어라아!! 하하하하 비탄 먹어주고 야, 큰일 났다 밧ées 아아 정신 나간다 진짜 여기 야 밧 진짜 미쳤다 저거 아 왜 자꾸 데려가 좀 여기도 빙 있네 여기 잠깐만 뭐야 여기 열어서.. 아 오른쪽 길이 있구나 열쇠를 열었는데 뭐 얻는게 없는거 같아가지고 와 저 칼은 쓸데가 없네 이 칼 이거 존나 약한거 봐 열쇠를 열어서 온거니 결국 여기거든요? 열쇠를 열어서 온거지? 이게 왜 여기까지 오겠을까? 열쇠를 여기 쓰게해서 뭐 좋은거 줄라고? 망치 않습니다 핏주세요 좋아요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만원이나 되는데 처음 보는거야 궁금한걸 참을 수 없지 하 미친 셀이었어? 이거 못깨면 큰일난다 이거 못깨면 큰일난다 셀 다 날리는거다 죽으면 아아 진짜 우정 깨는다 안깨면 안되는 이유가 생겼어 아 쟤 뭔지 몰랐지 근데 내가 아 좋았다 이거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아 진짜 미치겠다 이건 또 뭐야 어이 흠 흘렀다 마지막 한장 들이켜 버렸다 찰깍 이곳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꼭 얻은 셀을 다 쓰고 말거야 야 일쌤 감사합니다 아 그까진 셀이 뭐라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돌아가야돼 아 너무 어려워 미쳤어 비치여 자다워 씨 빚빚 빚빚 빚 빚 빚 빚 빚 빚 비이씨 있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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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pt 짠 짜 짠 짠 아 엘리티구나 얘 어 너 이거 왜왔냐 도대체 엘리티나 너 왜 짓 Ст 아 또 저하가ност þabout 아 제발 저거 아 제발 조각하지마 제발 됐다 아직 안한다 아 포션 없어 이 놀아이 새끼들아 제발 아 생겼다 어우 죽은줄 알았어 순간 셀 쓰고 싶어요 셀 쓰고 싶어요 아 제발요 조금 더 뭐 열심히 또 좀 나 문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저 밑으로 가야되나 맞나 맞네 뺄래 와 지나가겠는데 에? 미치겠는데 이거 일단 에너지 주고 빼 다시 빼야되 재우고 핏이다 빛빛빛빛 일단 이거 어플 시켜 빛빛 나이스 토끼 피해주고 됐다 됐다 오로지에 빛 또 있네 바로 밑에 빛 오로지 오른쪽으로 하자 아아 다시 빛 생충전 충전하고 다시 아래로 가서 진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지금 피지없어 피지없어 앞다른 길이야 이것도 곧 깨질텐데 깨진다 저거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뭐야 이거 어어 아 또 엘린지야 아 깨우질 말걸 안 돼 아 이제 부활한다 한피 이상 된다 엘리터 두 마리구나 아 또 조항하기 시작한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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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항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아아 아아 죽는다 스벌 아아 오 오 오 오! 잡았어 찾았어 따! 짜! 짜! 짜!! 여오오오오 o 부탁이야! 대박여!! 지금 자 아이고 싶어 진짜 쌤 9시 끄라고.: 오 오오오오!!! 빗 disc 나갔것 같다 아 제발 다음 Sehr 보내 줘 오케이!!! 와아... 왔다... 와... 이 쓰레기템들로... 버텼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와... 와... 화얀무사 부츠 혈란 발작 콤보를 구사합니다. 발동기 10초간 근접장비로 피해를 가할 때마다 2의 세로 효과는 대신 반대편 시퍼부강 상승합니다. 말이 많군요. 하... 방금 드신템이 개좋은템이에요. 어떤거? 이거? 진짜 이걸 사네 진짜... 뱀파이어 좋은거에요? 아니면 이게 좋은거에요? 포션 업그리 시... 포션 업그리 시급해? 그래 포션 업그리 하자. 와... 구십셀... 와... 졸라 많이 썼다... 와... 피봐... 으아아아아아... 지려버렸다... 지려버렸다... 야... 피통 1500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제 딜 그만... 피통 그만 흘러야되지 않을까? 흠... 나 못봤어 지금까지 피통 1500인거 괜찮아 나 이제 나... 빗만 아니면 안 무서워지 진짜... 빗이 너무너무 무서웠어... 빨리빨리 잡아야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시간이 걸려요 잡는데... 도트뎀이라서... 나 그거만 아니면 안 무서워 솔직히 진짜... 아... 이거만 해 이거 봐... 안 무서워 나 진짜... 나 방금 그 금앱이 웃었던거야... 이제 안 무서워... 다른 데는... 안 무섭잖아 이거 봐... 나 금앱이 웃었던거야... 빗을 봐야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흠... 느려지는거 봐 흠... 흠... 어 뭐야 이거? 삽? 삽이... 삽이 무기야? 야, 광역, 광역 저 뭐냐 출혈이라니, 세상에 돈 25,000원? 와, 드디어 이 상징을 처음보는 것 같은데, 이메우에서? 올게임에서? 어, 호두까개다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 까만? 지금 칼 쓰레기인데? 오, 빠르다, 생각보다 피해 60%에다가 피통이 75%에다가 기절, 첫해는 무조건 기절이야 이 소리죠 얼어붙은 적에게 추가피해, 근데 얼어붙은 적은 사실 필요없죠 저건 그렇게 큰 의미있는건 아니고? 아까 주문이 있는거 아깝다고? 주문이 뭐야? 때려보자, 음,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광역, 광역 이거 괜찮은데? 광역출혈? 이거 뭐야 광역출혈은 사실 칼밖에 없어요 이렇게 넓은 범위 광역은 없고, 솔직히 출혈중에 기절이네 게다가 냉동도 있잖아, 애들이 옴짝달싹 못해, 내가 한 대 맞으면 호두까개다, 지가 너의 호두를 까주마 호두까개다, 지가 흐흐흐흐흐흐흐흐 호두를 까버렴 으잇! 으잉! 야, 으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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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자꾸 이거? 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 쟤 왜저러냐 하지만 피통이 겁나 많다는거 쟤한테 개모 개처맞았네 저 이제 위험은 돼 한번 얼면 돼 한번 아무도 못해 느려져서 아무도 못하는거 봐 앉으면 피해져요 저거 아 그래? 호두를 까버려 아 좀 저리 가 얘들아 아 맞다 얼어인정한테 이거 추가 피해 주지? 이거 호두가개가 이렇게 일단 얼리고 한 대 때리고 계속 얼려 출혈 데미지 때문에 계속 풀리니까 어어 그러네 출혈 데미지 때문에 얼음이 계속 풀리네 알아서 한 대 얼리고 때리면 추가 피해 계속 얼려 으음 때리고 얼리고 때리고 얼린 다음에 때리고 오케이 출혈 때문에 얼음이 터지는 것 때문에 계속 얼음만 나리면 돼 어어 괜찮네 일단 얼리고 호두가개로 대가리 뿌시고 딱인데 아 이거 좀 맞아라 보스는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보스 안얼어요? 흐흐흐흐 하자 이거 겁나 많아 음 그리고 다음 패치 때 출혈에 얼음 데미지 얼음이 서지 않는다 괜찮아요 전셋 핵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도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기가 뭐야 자기장 저 거 있잖아 전기판 院 어 뭐야 아 이거 그거 안보이는 거다 이게 춤추는 애나 때 예 예 음 됐어 꽝 그러니까요 잘 살아남으니까 또 어떻게 잘 계속하고 있네 아까도 완전 진짜 와 템 개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얼리고 뚝배기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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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통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얼음 고구마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됐어 얼어 있는 적한테 추가 피기가 짱이네 좋아좋아 잘 버틴다 데미지 데미지 500 들어가네 잘 버틴 있습니다 후 중독도 되게 꿀이야 좋아 좋아 데미지인가 좋아 저거 잘하고 있어 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문어까지 가겠는데 그래 이 정도면 돈도 엄청 많네 지금 돈 막 썼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아 열수야 딴 거 뭐 없나 없네 다시 걸어가야돼? 밑에 안가봤다 저기로 가보자 오케이 그러게 템 사는 곳이 나와야 될텐데 좋은템 좀 나와야 될텐데 안 가본 데다 가보자 도망 가고 잘 안가봐도 오이 오이 얌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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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